아침인사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래요.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전기사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나랑 관계없는 날이라고. 우리 운전기사 루이스라고 하는데 아침인사 한번 해보죠. 굿모닝. 좋아요. 우리 프랑스 왔으니까 프랑스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봉쥬? 이봉쥬? 네. 진짜요? 호텔 괜찮았어요? 대답이 셔츠하는데? 네. 잘 좋으셨죠? 우리 일정 중에 가장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겁이 아닙니다. 다 산진국. 다 산진국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 없나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저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뭐 앵무새도 아니고 여기서 쭉 설명하는 가이드도 아니고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분들은 먼저 좀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 이거 저기 고백이들 여섯 분 가족 아니면 저기 세 분 가족 다섯 분 가족 이렇게 조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쪽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할게요. 안쪽부터. 만약에 열 명 앉는 테이블인데 두 분이서 가장 가해 쪽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그거가 있으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앉았다고 테이블 따로 마련해 달라고 아니면 나 밥 안 먹었다고 대세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아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선생님이 이 시계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부시기로 보셨어요. 이 시계 안 맞아서 왜냐면 여기는 썸머 타임이 있고 그래서 썸머 타임 우리나라 한때 썸머 타임에서 좀 썸머 타임이 있고 그래가지고 씹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물하고 물 물 물 맥주 타임 이 세 단지 중에 음료가 어떤 겁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료로 개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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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보던거죠? 네 뭔가 얘기해? 개성문 개성문이죠? 일단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물 맥주 사이다 이거 세 가지 다 음료예요 선생님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식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음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료는 개인 주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시면 이 유럽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도 음료란 말이에요 내가 시켜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물을 공짜로 받았던 그런 임장이라서 물을 시켜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분들은 먼저 좀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 이건 저기 꼬맹이들 여섯 분 가족 아니면 저기 세 분 가족 다섯 분 가족 이렇게 조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웬만하면 안쪽부터 채워 앉아 주시면 감사할게요 한쪽부터 만약에 열 명 앉는 테이블인데 두 분이서 가장 가해 쪽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앉았다고 테이블 따로 마련해 달라고 아니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떼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마시고 아셨죠? 네 아 거의 다 왔네 아 아 아 지금 선생님 이 시계 보지 마시고 선생님 그 시계에 오거든요 선생님 이 시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썸머타임이 있고 그래서 썸머타임 우리나라한테 썸머타임 했었죠 썸머타임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빵 씹으실 수 있도록 가지고 물하고 물 물 맥주 사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음료가 어떤 겁니까? 어 어 사이다 어 어 음료는 어 다 마시는 거니까 다 마시는 거니까 계선문 지나가 어 선생님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뭔가요 이게? 계선문 계선문이죠 일단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선문 동영상으로 찍었어 물 맥주 사이다 이거 세 가지 다 음료예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식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음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료는 개인 전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시면 이 유럽은 물이 위하기 때문에 물도 음료란 말이에요 내가 시켜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물을 공짜로 받았던 그런 임장이라서 물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서 오피스러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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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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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이 완전 동영화야. 지금 여기 한국에 동영화처럼 보여. 완전 동영화야. 동영화야. 동영화처럼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동영화.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예뻐 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주면요. 동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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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빌리기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나 민공물을 부리더라고 민공물? 네 아휴 아휴 넌 좀 이스끼스끼 유니플라우 형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사랑에 나서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네요. 오 밖에는 눈이 펑펑 눈을 뿜어주고 있구나 여기 스키 사 먹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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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뽀뽀기 너무 예쁘지 않냐? 무슨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무슨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한발에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하나의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여름이 오징어 한 번에 넘어가는 롸이 여행을에 온 것 같아요 그 날은 이곳에 오징어 아 이건 트러플에요 오 그리고 시원하게 잘 어울리더라구요 와 여기다!! 저기 봐라 저 사과 저기한테 전화 후식 마사지 굴ically 새우 편집 저의 식초 미니 마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접하면 세상이 물질적인 것,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다 아니라는 것보다 보이시잖아요.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자재가 옮기려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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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지금 이게 바로 같이 갖고있어 동영상 찍고서 찍어지니까 우와 대박이야 이거 누르면 사진 찍으면서 동영상이 같이 찍어지는거 내가 너무 감동했다 내가 너무 감동했다 여기 서서 나갈 줄 알고 여기 서서 나갈 줄 알고 여기 안 오시나? 여기 안 오시나?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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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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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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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털이실 겹 마사지 하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웃이의 기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 되어서요 여기는 여자들이 자기 conhecer이고요 여기는 여자들이 있던 곳이 있죠 여기는 여자들이, 여기는 여자들이σbed에 친구예요 여자들이 있는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들은 여자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여기는 여자들이 오자는 여자들이 암 서자마자에서 기가 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다름이 없잖아. 이렇게 묻히면 속상한 것 같아. 아, 진짜. 아, 마사지. 자, 다음이 끝나. 여기 탕이네. 탕. 욕조. 욕조 같은 것이네. 아아... 아아... 여기 뚝뚝은 3줄이 없대 이 부분은 바닥이 2중 바닥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붙은 줄이죠? 이게 맨 마지막으로 동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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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을까 봐 안쪽 폭죽 스포를 빼면 스티븐이 커버근에 나온다 올리브 나은 가지를 여기 노래에 가서 같이 담궈놉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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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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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베니스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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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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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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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o. 안녕. 안녕. 아멘 아멘 베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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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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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기 약 몇 년 전에 화장실을 두고 있어요. 화장실을 두어 보시고, 화장실을 두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떤 곳은 다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곳은 다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핀다하고 표를 받아야 하고,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아니면 1시간 내에 불화하기 힘들어 없니까? 그래서 우리 정상에 여기 보기 보니까 우리 이 부분으로 핀다하고에 받은 비록 번호를 상당히 잘 찍으면 내가 잘 찍는 걸 같이 찍는 걸 수 있는 게 필요 없고요. 내가 바로 대화 받은 걸 많이 찍는 걸 잘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그다음 여기 상당 같은 거 없으면 상당 같은 거는 무료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료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료로 들어갈 수도 해도 티켓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티켓을, 무료 티켓은 항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자마자 티켓 받고 무료로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돈을 내고는 이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내고는. 그래서 나는 성당이라도 돈을 내고라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여기 남으시면 제가 성당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는 걸 도와드리고 아니시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변경하시고 화장실도 보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납골단이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게 800년 전에 화장실이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선생님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밥 먹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12시 25분인데 1시 10분 선생님 너무 길면 심심해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맥시멈 50분이 최고거든요. 50분을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할 게 없어. 그럼 1시 1시 15분까지 좋아 1시 10분이 자리 1시 10분이 자리 즐거운 시간 유한치 이 건물이 비싸라라는 건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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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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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유럽 시골의 전통적인 집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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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한 놈들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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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